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두 개의 태그가 있네요 페어런트라는 태그와 차이드라는 태그 이렇게 태그가 서로 포함 관계로 연관되어 있을 때 포함하고 있는 태그를 부모 태그 또 포함된 태그를 자식 태그라고 부릅니다 HTML에 있는 여러 태그들은 서로 부모 자식 관계가 막 바뀌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어떤 태그들은 자식 있는 곳에 항상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는 곳에 항상 어떤 특정한 자식 태그가 있는 아주 사이가 좋은 태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태그들을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우리 기획서를 좀 보죠 우리 기획서에서 지금 아직 우리가 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목차입니다 HTML, CSS, JavaScript 그래서 저 목차를 완성할 거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 해당되는 태그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HTML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 위쪽에 목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HTML에 CSS 자동 완성되면 취소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도구가 우리 편하라고 뭔가 자동으로 해주는데 가끔 우리를 귀찮게 할 때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하고 리로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목차답게 줄바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줄바꿈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br, br, br 이렇게 하고 그리고 수업의 순서답게 앞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붙여주면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되죠 그런데 HTML을 만든 사람들은 목차를 쓸 때 사용하시라고 어떤 태그를 구환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태그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태그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웹페이지가 더 가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목차인데요 목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럼 목록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뭔가요? list list에서 두 번째 글자 두 글자가 뭔가요? 앞에서부터 두 글자? li죠 즉 여러분은 li라는 태그를 쓰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b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 li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신기하신가요? 한번 해보세요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맥을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키를 누르고요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클릭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신기하게 커서가 여러 곳에 생기죠 그리고 꺽쇠 li를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저기 있는 각각의 항목들이 리스트가 돼서 리로드 했을 때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 수업의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제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수업의 참가자들의 닉네임을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면 리고잉 K8805 뭐 유빈 이렇게 하고 여기를 li로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li li 이렇게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밑에 추가한 3개의 목록은 우리 수업의 참여자예요 위에 있는 건 우리 수업의 순서고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 구분이 안 되니까 띄어쓰기를 좀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크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 쓰라고 고안된 태그가 있어요 바로 li 태그의 부모인 ul이라는 태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ul이라는 태그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보기가 싫죠? 그럼 이렇게 선택해서 탭키를 누르시면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 리로드를 해보면 아까와 결과는 같습니다 즉, li와 같은 항목들은 그 항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서로 연관된 항목인지를 경계를 짓기 위한, 그루핑을 하기 위한 부모 태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li 태그는 반드시 부모 태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부모 태그인 ul 태그는 반드시 자식 태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코딩을 공부할 때는 극단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한 상황에서 코딩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코딩을 해요? 충분히 불행할 때 어떤 경우에 충분히 불행할 수 있는지 한번 예제를 보죠 여기 있는 것이 세 개가 아니라 1억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 2, 3이라는 숫자를 1억 번 써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어? 미안해 여기 있는 첫 줄은 이제 지워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2를 뭘로 바꿔야 돼요? 1로 바꾸고 2로 바꾸고 해서 1억 개를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손이 정말 빨라서 하나에 0.1초가 걸린다고 해도 제가 옛날에 계산했던 기억으로는 115일이 걸립니다 1억 개면 이런 불행한 경우에 코딩을 하는 것이 코딩을 하지 않는 것보다 쉽겠죠 극단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 있는 이 ul을 ol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를 지우고 한번 리로드를 해볼까요? 짜잔! 앞에 자동으로 숫자가 넘버링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와서 우리한테 그 우리가 싫어하는 그분이 와서 앞에 html을 미안한데 또 추가해줘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0.0.2초는 아니죠 한 1초만에 내용을 추가하고 1시간 뒤에 가서 힘들게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숫자가 자동으로 넘버링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ol이라는 태그와 그리고 아까 봤던 ul이라는 태그 이 두 가지는 공통점으로 뭐를 갖고 있어요? l 저 l은 뭐예요? list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앞에 ol로 시작한다는 건 이건 뭐의 약자냐면 ordered list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ul은 뭐의 약자일까요? 앞에 부정을 의미하는 un이 붙은 unordered list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드디어 목록을 완성했고요 그리고 빈도수가 매우 높은 li 태그와 ua 태그 그리고 아쉽게 순위권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ol 태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li와 ul 또는 li와 ol 태그를 살펴봤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을 할 때 이를테면 표를 작성한다 표는 영어로는 테이블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테이블의 경우에는 li와는 다르게 3대가 같이 다닙니다 li는 2대가 같이 다니는데 테이블은 3대가 같이 다녀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혼자서도 충분히 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분히 masterbook 꼭 띄는 특별한ẩm presence 습관 유 Cerb 유 Cerb 유 Cerb 유 Cerb